내 캐릭터가 너무 이쁘다 그치? 달리고 있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걸? 구미호랑 저기 멀리 보이는 벚꽃나무가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한번 찍으러 가볼까? 탈칵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찍을 수 있다는 거 내 캐릭터 옷도 너무 멋있는데 탈 것도 너무 멋있어 그치? 이렇게 이쁜 캐릭터를 어디서? 바로 미호 천년의 사랑에서 여기서 바로 이런 이쁜이를 겟! 천년의 사랑 미호 지금 다운로드하세요